경주의 경북 웹툰 캠퍼스가 문을 열었습니다. 한류 열풍과 함께 세계를 향하고 있는 웹툰 시장은 급성장하고 있는데요. 웹툰 문화 선도와 지역 문화 활성화에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신병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만화가 이현세 작가의 대표작, 궁포의 외인구단 그림이 경북 웹툰 캠퍼스 건물 벽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현세 작가가 졸업한 경주 옛 황남초등학교에 웹툰 캠퍼스가 들어섰습니다. 이 학교는 이 작가의 대표작, 공포의 외인구단 속 배경이기도 합니다. 경북 웹툰 캠퍼스는 지난 2020년 4월 문화체육관광부 지역 웹툰 캠퍼스 운영사업 공모에 선정되면서 옛 황남초등학교 급식동을 리모델링해 만들었습니다. 지상 2층, 연면적 약 800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됐습니다. 입주실 17곳과 교육실, 전시실, 만화방, 쉼터 등 웹툰 창작과 교육에 필요한 각종 시설과 장비를 갖췄습니다. 재능있는 젊은 웹툰 작가들이 우리 경주에 많이 오셔서 여기서 창작활동도 하고 또 기업도 창업을 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우리 경주가 그런 문화 컨텐츠 산업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게 되는 것이고요. 현재 개인 웹툰 작가 10명이 입주했습니다. 4월 이후 유망 작가나 지망생을 추가 공모할 예정입니다. 입주 작가에게는 웹툰 제작 기초부터 심화, 특화 프로그램 등 수준별 맞춤형 교육을 제공합니다. 다른 입주 작가 분들과 교류를 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메리트로 다가왔습니다. 저 혼자서 작업을 하게 되면 제가 알지 못했던 정보라든지 그런 것들을 여기서는 입주 다른 작가님들과 정보를 서로 공유를 하기 때문에 제가 몰랐던 것도 훨씬 더 많이 알게 되고 한류 열풍과 함께 한국의 웹툰, K웹툰 시장은 이미 세계를 향하고 있습니다. 경북 웹툰 캠퍼스가 웹툰 문화 선도와 함께 지역 문화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미 뉴스 신병규입니다.